휴일인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는 연무가 껴있어 뿌옇긴 하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저녁 무렵에는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 곳곳에서도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까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강웅도에서는 10에서 50mm,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옅은 안개나 연무가 드려진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다가오는 기약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점차 확대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중부 지방의 소나기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이번 주 내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고맙습니다.